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제가 살 때 보다는 이 곳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 같아요 어 이름은 칼라데아 크테나타 로베르시아나 너무 길죠 음 제가 살 때는 작은 걸 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이상하게 잘 안보이게 찍고 있는 밑에 있었는데 애들이 쑥 자라서 여기 봐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모양이 못생겨진 것은 어 그 녹보수에서 시작된 호야로 이동됐다가 근처에 묻은 화초들한테 이동된 그 손깍지 벌레 그것 때문에 요 입하기를 하나씩 하나씩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구요 가위를 소독해서 요기를 한번 잘라 보려구요 이렇게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기운하루 농가에 두고 가는데 계속 잃어버려서요 예 이거를 바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매번 1분 이내로 하려 하지만 그게 잘 안되네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된 김에 그러면 삽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페트병을 잘라 가지고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밝은 재 라는 것도 여러 번 샀고 그런거는 이제 흑산목 할 때 많이 요긴 한 것 같구요 제가 해본 거 수십 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거의 실패가 없는게 유한낙수 한방울 이라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넣구요 그 다음에 얘를 좀 길게 자를 걸 그랬나봐요 이 대를 이 대를 요정도로 더 자를걸 음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뿌리가 나오려는 잘 보이시나 예 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개 이상이 지금 촉이 나오고 있어요 촉이 보이시죠 오른쪽 왼쪽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여기 이제 일단 무산목 해야 되는데 잎사귀가 들어가면 이게 어 초록색 물 막 그 썩은 물로 바뀌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시름시름 알아서 다시 제가 늦게 와서 발견했을 때는 음 그 부분을 다 잘라내고 다시 또 그물도 버리고 깨끗이 설거지 해서 어 유한낙수 집어넣고 하면 됩니다 그 제가 한 무수히 많은 그 삽목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점점 이게 저렴해지고 있나봐요 음 상당히 비쌌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여튼 일단 모양이 예뻤었는데요 햇빛이 없으면 노랑색으로 발현되어야 되는게 이렇게 초록 이렇게 흰색 또는 연두색 또는 연두색 이렇게 나요 이렇게 점점 색깔이 햇빛이 좀 부족했을 때요 음 그리고 지금 말리는 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지금 오늘 처음 말리는 거 봐서 음 어쨌든 여러분 어 물 삽목 시도합니다 감사합니다